안녕하세요 꿈꿀뱅입니다. 오늘은 부산이 아닌 서울에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도 맛있는 고기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고고! 아참, 행님들, 누나들, 동생들 사이포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고반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여기는 고기를 사준다고 해서 방문을 해봤는데요. 지인을 만나러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부산이랑 다르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정확히 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코스로 가네요. 아, 보니까 서울은 마천인지 하남인지 정간판을 보고 타야 되네요. 와, 드디어 도착했어요. 와, 서울 지하철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실내대분은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되어있었고 테이블 간격도 넓어서 손님들도 많이 방문하고 계셨습니다. 고반식당은 국내 돼지고깃집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자, 메뉴판입니다. 숙성삼겹이랑 목살을 제일 많이 드시고 있고 먼저 숙성삼겹살을 주문을 했습니다. 평균적인 고깃집에 비해서 가격대는 약간 높은 편이더라고요. 바로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참 구성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깔끔하면서 소스들도 다양하게 나오네요. 특히나 서비스로 나온 계란찜과 명이나물, 갓김치가 나오는데 사장님의 음식에 대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까꿍! 볼판도 고급스럽게 되어있는 게 일반 고깃집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고기를 구우면 다 태워서 못 먹는 사태가 일어나지만 여기에는 다행히도 직원들이 먹기 좋게 구워주시더라고요. 고기를 누가 구워야 맛있냐 하는 것보다는 공짜로 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삼겹살의 식감이 쫄깃하면서 구운 배추의 달달한 맛과 고사리의 풍미가 맛을 한층 더 맛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비계와 살고기의 비율이 좋았고 고기도 두툼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갓김치도 싸서 먹었을 때 약간 매콤한 맛이 느끼한 맛도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맛의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다음 주문한 부위는 숙성 목살입니다. 고기의 원육은 되게 신선했고 눈으로만 봐도 좋은 고기를 사용한다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고기가 구워질 때 육즙이 있는 상태에서 잘 구워주시네요. 이거는 다 구워졌네요. 목살은 겉으로만 봐도 맛있지만 맛도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프랜차이즈의 식당을 잘 안 가는 편이지만 와 여긴 맛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후식으로 김치찌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일반 식당에서 파는 거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내산 김치로 사용해서 그런지 깊은 맛도 나면서 어머니가 해준 것처럼 맛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간도 중요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맛있게 든든하게 한 끼 먹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